노래방에서 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대결 해봐야 돼 노래 대결 너 가창력 얼마때나 해봐 노래 갑자기 노래 대결 대결이요? 울고 넘는 박달재 한번 해봐요 종곡이니까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마을 정답 밑에 가면 저렇게 부르는 할아버지들이 천지여 마을 정답 밑에 가면 아니 근데 무반주로 이렇게 음장 안 나가고 부르는 건 대단한 거고 말할까? 첫 음 빼고 천둥산 박달재 얘는 노래를 성의없게 불러 노래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너는 무슨 약장사냐? 이게 노래에는 음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투표해야 되겠다 아니 제대로 지금 한 거야 시완보다 잘한다 자 그럼 조용구가 잘했다 하면 오 아니다 김종석이 다음 액서 하나 둘 셋 오 열까요? Excuse me 감사합니다.